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깨져야 산다 깨져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 도자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청자, 고려백자 이런 저희 한국만의 도자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도자기 집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이 일본에 도자기가 하나가 있는데 킨추기 도자기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실 때 좀 약간 이상한 게 보이시죠? 도자기가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금이 간 곳에 잘 보시면은 금으로 이렇게 조박된 부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킨추기 도자기는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자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한 것은 우리가 비싸게 팔지 못합니다 그렇죠? 보통 처분하곤 하는데 이 킨추기 도자기처럼 이런 이제 망가졌지만은 이렇게 또 예술적으로 금으로 잘 다시 이렇게 접합을 해서 만든 도자기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비싼 도자기를 깨서 일본에서는 금으로 이렇게 보수해서 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 우리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딱 한 핵심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거 같아요 깨진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박살나고 깨지고 얻어맞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 킨축이 도자기처럼 우리가 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역전의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팔복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유한 자가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사용하신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영어로 economically destitute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심령이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해서 완전히 내 심령이 깨져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이제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낮아지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땅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베풀고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움켜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려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영성일기를 계속 쓰고 자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가끔씩 봐요 헛헛한 마음을 좀 달래고자 보는데 어떤 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나오는데 항상 자기 차가 있는데 차가 어떤 차이냐면 포르쉐라는 차예요 아주 좋은 차죠 포르쉐 로고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어딜 가냐 맛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냥 맛집이 아니에요 아주 비싼 맛집이에요 된장국도 한 그릇에 7, 8천 원 사 먹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3만 원, 4만 원짜리 된장국을 먹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고깃집에 갔는데 코스 한 번 쫙 도니까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처럼 포르쉐를 타고 또 된장국도 뭐 만 원 이런 데가 아니라 3만 원, 4만 원짜리 가서 맛있게 먹어야 이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된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에 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의 세계관에 잠식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기준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닌데 계속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내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체험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져야 될까요? 잘 깨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깨져야 합니다 영어로는 beautifully broken 아름답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아름답게 깨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깨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만찬 회장을 열잖아요 이 만찬 회장이 어떻게 예수님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서는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었고요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은 흙도 막 발에 묻게 되고 또 이물질도 묻게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 먼저 해야 할 예우가 뭐였겠어요? 그렇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시작부터 예의를 무시합니다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특별한 환대의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길거리 자판에서 판을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급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께 어떤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곳에서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종교적인 법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돈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시몬처럼 대부분 그곳에 눈이 벌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그 잔칫자 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약간 흥을 깨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누가 보곤 7장 37절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춘부였고 창기였지만은 이것을 이제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한 창기가 지체 높은 그 종교 지도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몬의 눈살이 분명히 찌푸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안 좋은 시선으로 비수를 날리면서 그렇게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곳이 어딘데 이 더러운 창기가 이곳에 오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모인 저녁식탁에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뭔가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기로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분께 가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기는 그 여러 가지 수치심과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그 고간대작들이 모인 그 종교 지도자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찾아간 그 여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쳐다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그 주님이 그 창기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에는 일말의 정제도 없고요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이어서 나를 쓰레기처럼 쳐다보면 어떨까 했지만은 그 주님의 눈에는 그 여인을 향한 정말 극률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주님의 눈에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눈빛이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의 인생은 끝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새 인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런 눈빛으로 주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감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죠 나는 깨어졌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야말로 깨진 존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깨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식,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바로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스듬히 벽에 기대고 팔 사이에 쿠션을 낀 다음에 발은 멀찌감치 뻗고 그런 식으로 꾸부정하게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처음 닿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분의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시몬이 씻겨드렸어야 할 그 발이었지만은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이제는 정말 빗장이 풀리고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끝에 이르면서 툭툭 눈물을 흘립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 여인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시몬이 제공했어야 할 발 씻겨드릴 물도 주지 않았던 그 발 씻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요 수건이 필요한데 수건을 달라고 얘기할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묶고 있던 머리를 풀고 그 푸른 머리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밖에 나갈 때 늘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근데 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머리를 풀고 주님의 그 눈물로 닦은 발을 다시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시몬은 충분히 물과 깨끗한 수건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더러웠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여인은 향유를 꺼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이 당시에 매춘부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향유 한 방울로 남자 한 명을 유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울만 썼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후 전부를 주님의 발에 쏟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내가 삶에 연명할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도구였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향유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다 주님의 발에 병재로 전부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도 모두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와 모두가 죄인이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평가하시는데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 보곤 7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4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오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얘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몬은 깨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고요 자신의 이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깨진 인생 완전히 박살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깨진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이 여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고요 복음의 능력이 임했고요 새 사람이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Lord Break Me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지면 버려집니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사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 다음 지시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농로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토기장이는 개의치 않고요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토기를 빚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망가진 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농로를 돌리시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까? 세상에서는 한번 이 토기가 깨지면 버려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깨진 토기를 다시 빚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같은 진흙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망가진 진흙 한 덩이가 예술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인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없으면 딱 한마디 하나님 저는 깨진 존재입니다 만약 내가 온전히 깨지지 않았다면은 저를 깨트려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박살나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이혼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제 자녀가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우울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나 깨진 존재입니다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나를 좀 깨트려달라고 그리고 나는 깨진 존재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보금이 필요합니다 보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보금의 능력은요 바로 자기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시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거 통이와 심령으로 주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소욕을 쫓아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정숙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면서 한쪽 발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여전히 내 예측과 내 경험과 어떤 나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또 한쪽 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엉겅키가 무화과를 낼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내가 잡초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잡초를 잘라낸다 해도 다만 짧아지는 것뿐이지 여전히 잡초를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밭의 표면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 밭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냥 변화하는 것만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요 우리 심령을 다시 깨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도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산산히 깨부수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그럴 때 We will experience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transforming power 이거는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원래 있던 나의 인생의 글에서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한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 회복을 위해서 계속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이 있고요 맡겨주신 자녀가 있고요 맡겨주신 사업장이 있고요 맡겨주신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사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에도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으고 싶지만은 우리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릇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그릇이 이것밖에 이것밖에 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마저도 좀 부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이 인생 가운데 풀어내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침례식에서 저희 추청의 두 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그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 나는 깨진 존재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달라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주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킨축이 도자기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의 토지양이 비유처럼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좀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